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우 때 발생하는 범람이나 침수 피해도 매우 컸지만 산사태 피해도 역대급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로 계속 늘어나는 산사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사태, 말 그대로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산사태는 중력 때문에 어떤 토양이라든가 암석이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적 원인은 토양이나 암석을 구성하는 여러 층사의 마찰력이 감소하거나 또는 비탈이 받는 중력의 증가 중 하나로서 마찰력이 중력보다 작아지게 되면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찰력이 작아지는 것은 많은 비가 내릴 때입니다. 1시간 강수량이 30mm 이상 그리고 하루 강수량이 150mm 이상 연속되는 강수량이 200mm 이상이 될 때 산사태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비가 단시간에 많이 내리게 되면 토양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토양 내부의 무게는 무거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과 안반의 경계 사이의 마찰력은 포화된 흙에 의해서 부력이 생기면서 마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산사태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들이 많은데요. 암석층 위에 흙이 1m 안팎만 쌓이기 때문에 큰 비라도 내리면 빗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암석층과 흙층 사이에 미끄럼이 발생을 합니다. 빗물이 땅속 암석층과 흙 사이로 흐르면서 그 위에 있는 흙은 그대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예천 지역은 취약지역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집중된 곳들은 취약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망자만 5명이 발생하는 등 예천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효자면 백성리를 비롯해서 감천면 진평리, 별방일이, 용문면 사우리 등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경북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7월 18일 기준 집중후 피해 사망자 19명에서 14명이 산사태 매물로 숨졌고요. 사망피해는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 9명이 집중이 되었고 실종자 8명 역시 모두 예천 주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림청의 산사태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이 현지 조사를 하고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산림청은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지도 또 토속력 피해 예측 지도 등을 가지고 지도에서 가장 위험하고 피해 취약성이 큰 지역을 추천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 재산 피해가 큰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경제적 피해가 적은 예천 등의 시골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예천 지역의 산사태는 토속류 산사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 유형과는 다른 거라고 하는데 이 토속류 산사태가 뭘까요? 토속류 산사태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내릴 때 발생하는 그런 산사태인데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비가 산에 스며들지 못하고 빗물이 계곡을 형성하면서 흙이나 바위와 함께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예천 산사태의 경우 흙이 먼저 붕괴되지 않았고 산 위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계곡을 만들며 쏟아져 내린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형태를 산홍수라고도 부릅니다. 2011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역시 토속류 산사태였죠. 전문가들은 토속류 산사태는 장마가 장기화하거나 집중후가 잦아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정일 경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수십 밀리미터 규모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산악성 강수가 잦아지게 되면 흙더미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흙의 입자사의 마찰력도 점점 낮아지면서 토속류 산사태도 앞으로 점점 더 흔한 유행이 될 것이다. 특히 산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인근에 있는 전국 모든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산사태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니 변칙적인 극한호흡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호흡인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산사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7월 18일에 저 산림청의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 규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사태 피해 면적은 372헥타르로 지난 10년간 평균 244헥타르와 비교해서 약 34%가 증가했고요. 피해 복구비 역시 749억 원을 나타내면서 10년 평균 583억 원보다 2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장마일수가 길어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해에는 피해가 규약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0년 중부지방의 54일간 장마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피해 면적은 당시 1343헥타르였고 피해 복구비도 169억 원에서 3317억 원으로 20회가량 거의 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2030년에 수도권의 극한호흡이 20% 이상 더욱 발생을 하면서 산사태 발생 확률이 최대 5배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제는 서울 등 대도시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국도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63% 이르고 지형 특성상 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산지 사면이 많은데요. 서울이라든가 부산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인위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 산사태가 더 많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나무라든가 풀이 다 타버린 이런 산지는 표토, 그러니까 겉에 있는 흙이죠. 이게 그대로 노출되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표면 아래로 스며들 수가 없는 불투층이 증가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불로 인해서 흙이 깎이는 토층침식 가능성이 200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안전률이 20% 정도 감싸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불로 수목이 불탔기 때문에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성질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부산대학교 손문 교수는 산불이 나면 지표면 흙이 열기에 의해서 구워져서 표면 아래 흙과 분리가 된다. 이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쪽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대한지질공학회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양양 지역을 조사하는 결과 평균 20cm 깊이까지 토질이 바뀌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기환 등의 연구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은 산불로부터 5년 이내 산화된 사면이 지피식물로 덮이면서 서서히 감소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10년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근 산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 호흡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산사태도 더 자주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피해를 갖다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있는데 그 대책에는 사방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이 있습니다. 비구조물 대책은 사방 땅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산사태가 직접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비구조물 대책은 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피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방 구조물 대책도 미흡하고 사전에 산사태 정보를 취약 지역 주민에게 전파한다는 것도 미흡하죠. 산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산사태 예방 사업 예산액이 2016년 258억 원에서 2020년 108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사태 예방시설인 사방댐 역시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인 2만 7,948곳 중에서 1만 3,867곳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산의 도로 등 인위적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약 지역에서 제의를 하고요. 또 논반 역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산을 건드리면 산사태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취약 지역에서 제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큰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첫 번째, 앞으로 산사태 예방 예산을 좀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정확한 취약 지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산사태 무인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지역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취약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 형태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사태 위험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도 만들어야만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게 재난대응 시스템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케이웨이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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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